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사법부에 대한 미련을 모두 접는다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미련을 접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죄 선고가 됐죠. 징역이 2년씩이나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혐의였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뇌물 부분도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뭐만? 감찰 무마, 이재수 감찰 무마하고 그다음에 잔여 입시와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유죄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죠. 주가 조작 부분은 증거 자체가 없었고 아니,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뇌물 부분 뇌물도 그래요. 아니, 누가 장학금으로 뇌물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되기도 전에 내가 공무원이 되기도 전에 그것도 공무원 되기 2년 전에부터 받던 장학금인데 그 장학금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뇌물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재미있는 거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무죄가 났는데 장학금을 준 노안중 교수는 또 유죄가 나왔어요. 노안중 교수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원래 그 노안중 교수가 지급한 장학금은 그냥 노안중 교수가 그냥 찍어서 내가 얘한테 주고 싶어 하면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뇌물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하튼 여러 가지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100번 다 양보를 해요. 그렇다 쳐. 하지만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유죄가 났다는 게 저로서는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 아마 자세한 얘기 좀 있다구요. 하나하나 짚어 넘어갈게요. 자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맞았던 사람은 마성용 부장판사입니다. 마성용 부장판사는요. 사실 그동안 좀 기대를 모아 왔었습니다. 검찰이 검찰이 이 마성용 부장판사가 편파적이라면서 기피 신청까지 했었기 때문이죠. 여 앞서서 우리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 김미리 부장판사 역시 뭐 이렇게 기피 신청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갑자기 물러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마성용 부장판사가 나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전부 다 무죄 때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니? 하는 거는 함께 무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마성용 부장 부분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정경진 교수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하고 김경록 PB가 제출한 자택 PC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이 좀 기대를 했어요. 이거 두 개가 증거가 인정이 안 되는 순간에 해소가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혐의를 벗는 게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성용 판사 역시도 거의 똑같은 결론 앞에 있었던 작년에 정경진 교수 유죄를 드렸던 그 판사들하고 거의 똑같은 경로를 채택합니다. 그때도 그랬죠?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우회해가지고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 그러고 표창장이 나와는 있으니까 그래 누군가가 위조했네 위조했다면 정경진 너밖에 없겠네 라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식의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지엄이라면 혼자 쳐야지 그게 아무리 오픈북이라고 해서 부모가 도와주면 돼? 안 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처벌을 할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누굽니까? 조민시죠? 서울대 인권법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조민시가 참석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근데 보세요.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을 검찰은 증인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이 동영상을 무교로 만들어버렸죠. 아니 이거 우리 내 딸이 맞다 라고 정경심 고수 교수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런다? 이거를 결국 엄마가 내 딸 맞다는데 판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조민시가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돼버렸습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자 당시 인권법센터 강연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던 장모씨 조민씨의 친구죠. 자기가 세세하게 왜 내가 그때 조민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지 자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저를 조사하셨던 검사님들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다른 사건들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검찰이든 언론하고 유착관계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희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미나에 비디오에 찍힌 안경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씨가 맞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민이 맞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저는 세미나 동안 민희와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위에 보세요. 세미나에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은 조민이 맞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기에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자기가 보복심 때문에 법정에서는 잘못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이가 맞다. 자 이쯤 되면 검찰이 이 증인을 데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볼까요? 백태용 교수 있습니다. 백태용 교수가 산호맹 출신이죠. 산호맹 의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 세미나에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 백태용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조민양을 만났었고 직접 얘기도 나누었었고 칭찬까지 했다. 그리고 그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행사장이 없었다고 판결했다니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재연된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거는 인정을 해줄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조민 맞네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유죄를 어떤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아니 동영상이 있잖아 동영상이 있으면 아까 장재혁 이라고 등장한 그 친구 말입니다. 아버지가 당국대 교수죠. 당국대 교수. 조민 씨한테 조민 씨가 당국대에서 논문 쓸 수 있게끔 해줬던 바로 그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랑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 복수심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기억하시죠 당국대 장모 교수가 자신의 검찰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조수에 뭐라고 썼는지 검찰 조사에 협조했으니 앞으로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자 이쯤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그래 그렇다 쳐요 그래 그래 어쩔 수 그래 검찰이 저렇게 억지를 부리니 정말 법원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뭐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한다 치죠 근데 적어도 엄마가 저거 내 딸 맞아요 라고 했는데 그랬다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민 본 적 없다라고 말한 저 사람이 실은 내가 복수시면서 거짓말 했어요 라고 말한 상황이면 그리고 그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교수가 나 봤다라고 했으면 다른 건 몰라도요 적어도 저것만큼은 인정을 해줬어야 정상이 아닌가 근데 참 그러네요 기차로님 재심이 될 겁니다 4년 후에 눈떠보니 후진국님 김학이 모더라분한 사법부는 다 갈아엎어야 한다 유인성님 미친 정권의 사법부라고 하셨고요 강수정님 썩어버린 사법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유에서 사법부에 대한 미련을 접기로 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미련입니다 아 저 판사 정도면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도 대법관들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신뢰와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첫 번째 대법관들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구나 두 번째 오늘 이 재판 이 마성영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아 안되겠구나 얘들은 안되는구나 판사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센가 법정에 이르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나 요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조계가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조선일보 이것만 보고 판단 내리는 판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리고 적어도 그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믿을 놈이 하나도 없으니 미련도 버리는 게 맞겠구나 아 쟤는 좀 믿을만 하겠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래도 미련을 갖든 신뢰를 갖든 할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련을 모두 접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도 설마 설마 했었거든요 저는 적어도 서울대 인권법센터 거는 이거는 인정을 받을 줄 알았어요 무죄로 근데 이마저도 유죄라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나라가 잘못된 건 판사구나 판사가 잘못된 거구나 검사들이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것도 결국에는 판사들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 하게 되네요 5월청보리님 그놈이 그놈이요 왠지데이님 그래서 기운이 없으셨나봐요 그렇습니다 선돌님 2021년 12월 윤석열 검사가 기소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래 깡패지 깡패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